육수가 맛있어 이렇게 좀 살려 육수 육수 멸치 멸치 양파 무 파 그리고 다시마 됐어 응 육수 보여주고 오븐구이 오븐구이 그릴 햄이요 요거 맛있게 구워가지고 먹어보려고 오븐구이 오븐구이 요렇게 썸면 돼 10개 해가지고 요거 잠깐만 미끄러우니까 응 손에 기준끼리 응 요렇게 해가지고 요정 요정 응 됐나 요정 응 요정 응 요정 됐나 응 그정도 구우면 돼 요정 응 됐나 봐 요정 됐어 너무 이거 바삭구지만 그냥 데우기만 해 자기야 응 일단 먼저 썰어 거기 놔두고 아니 아니 먼저 다 썰고 놔둬 응 요렇게 놔둬 아니 아니 먼저 썰고 놔둬 시간이 오래 걸려서 안 된다고 먼저 썰고 놔둬야 돼 그렇게 하면 체크가 너무 오래 걸려 뭐 좀 다 썰어 됐어 솔대 응 기다렸어 기다려 가만히 있어 됐어 싹경 아 가만히 있어 됐어 헤헤헤 됐다니까 싹경 소리 나잖아 됐다니까 네 고기 끓는 거니까 불렀어 싹경 빨리 빨리 썰어볼까 그래 사기 빨리 썰어놔 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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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썰어 아니 아니 빨리 다 썰어 아니 썰어 아니 썰어놔 아니 같이 넣어야지 이렇게 하나 뒤집고 하나 넣으면 안 되지 아니 저 뭔 썰어 빨리 썰어 빨리 썰어 빨리 썰어 빨리 썰어놔 지짓을 시거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혜민이 맛있게 구워졌습니다. 다시마 꺼내라고. 다시마 꺼내라고. 그 안에 있고, 이 앞에 안에 있고. 그 옆에 잔아 있네. 여기 잔아 있고. 오 잘 됐다. 다 빼야 돼. 다 빼야지. 다 빼야 돼. 색깔은 좋네. 색깔 잘 나와서 뽀얗게. 이거 부터. 이거 부터. 이거 부터. 이거 부터. 이거 부터. 딱 따라 볶아야 돼. 이거 부터. 볶으면 같이 볶아도 되는데, 이거 부터 볶을 거니까. 같이 볶으니까. 다른 볶으면 같이 볶아야 돼. 같이 볶아야 돼. 어차피 다 분명으로 넣을 거니까. 맞잖아. 이거. 맞잖아. 맞잖아. 당근 호박. 우리가 먹는 거. 빨리. 왔다 갔다 해. 통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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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다 됐어 고춧가루 고춧가루 , 고춧가루 이스라엘 고춧가루 shape 응 자 뚜껑도 한 번씩 응 응 조금 더 넣을까? 됐어 응 생각에는 맞네 이거 괜히 플레이네 물로 이거 뜰거야 됐어요? 응 이제 씻어야지 갖고 와요 너무 많아 자기가 내가 이거면 되고 맞잖아 자기가 너무 많다 좀 덜어야겠다 저기다 덜어 됐어 이거 다 먹을게요 다 먹을 수 있어? 네 고능성 보여 국물 네 국물 됐어 여기도 볶고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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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려 이렇게 해갖고 응 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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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해갖고 빨리 올려 예 많이 올릴게요 응 많이 올려 맛있어 예 계란 계면 듬뿍 쓰지마 예 듬뿍 쓰지마 듬뿍? 자, 다 됐습니다. 국수요. 김가루는 마지막에 먹을 때 올리려고요. 아주 먹음직스럽네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다정안부입니다. 오늘 날씨도 좀 덥고 그래서요. 시원한 국수 했어요. 국수. 맛있게 먹겠습니다. 맛있게 먹겠습니다. 이거는 햄이요. 햄 구워서 같이 먹으려고. 일단 김가루를 올려가지고. 됐어. 도망이 많아서 맛있겠다. 좀 싱그럽고 간장 좀 차. 간장 넣어야 돼. 그래. 육수에 소금을 안 넣었어. 시원. 육수에 소금을 안 넣었어. 그치? 응. 국물 좋다. 간장 넣으니까. 메르치기 없으니까. 응. 국물 좋다. 맛은 있지. 그치? 응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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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치 맛있다. 음. 김치가. 음. 음. 몇 가지 돼가지고 어느 게 맛있을까. 맛이 없건 몰라. 다 쉬었어. 응. 햄. 케첩에 뿌려 먹어야 돼. 햄. 음. 맛있네. 음. 햄 맛있다. 음. 맛있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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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국장 굽량 먹는 거 아니야? 구워야지, 한 번 구워야지 구랄팬에다가 안 굽고 전전예인지에다가 데우는 거 아니야? 응 고소양 됐어? 응 김민아 김치에 시웠다 고금 고금 고추가 사야겠다 고추가 맛있다 고추가료 고추가료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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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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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이 많아서 그럴 때 아까 양이 조금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낮네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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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진이 딱 맞나? 응 ㅎㅎ 뭐지 이것두께먹어 또 한 잔 너무 배고 있죠 밥먹어 맛있다 너무 맛있었어요 잘 먹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